ABL 바이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이에요. 결국 바이오 종목의 신약이 가장 중요하죠. 이주광채 플랫폼이 얘들이 좀 좋아요. 현재 산오피, 유한양행에 대한 계약이 또 같이 있죠. 다른 회사랑 협력도 많이 하고 지금 차트도 많이 올랐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현금이 좀 많은 바이오 종목으로 유명해요. 현금이 많다는 것은 굳이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된다. 바이오 종목의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항상 나온 게 유상증자예요. 바이오 종목은 유상증자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잘 가다 주가도 박살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그나마 적죠. 그래서 얘는 좀 떨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중황채도 이중황채지만 특히 이 파킨슨 치료제 이게 또 신약으로도 나오고 있고 뇌혈류 장벽을 통과한 저도 잘 몰라요. 의학 쪽은. 그냥 저도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한 건데 좋답니다. 미국 임상에서도 일상이 진행 중이요. 이게 일상이 성공하면 이상 때 분명히 일상 성공하고 이상 진입 예정이다 하는 순간 또 주가가 엄청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상에 진입하면은 한 400억 정도의 마일스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또 파킨슨 뿐이 아니라 치매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 얘들이 또 뇌질환 치료제 약이 또 좀 기대가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약이 정말 괜찮아요. 얘들이 보통 근데 바이오 종목 나오면은 리포트를 봐도 뭘 봐도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임상 중인 약이 다 좋아 보이죠 일단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엄청 끌어올리고 있어요. 거의 뭐 진짜 요새는 대형이 바이오주 쪽으로 아예 그냥 기관들의 수급이 몰빵하고 다른 가야 될 원전이나 대항골 이런 게 지금 현재 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분명히 얘들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는 얘들이 보고 목표가는 최소 3만 5천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얘들도 팔 때 한 방에 다 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팝니다. 평균 매도 단가를 중간대로 맞춰놓고 가면서 팔아요. 이렇게 점점점점. 그래야지 효과를 그나마 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하루 던진다 해가지고 그게 고점이라고도 말하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여기 2만 9천원이 깨졌다. 이거 깨지면 바로 이제 2만 5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2만 7천원이나 60일 선까지. 그래서 2만 9천원. 좀 나는 손절을 짧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예요. 2만 1천원. 아 3만 1천원. 3만 1천원대 손절하시면 되고요. 손절 짧게 잡으실 분들은. 좀 안 되실, 좀 여유 있게 부실 분들은 2만 9천원 정도. 손절하신 다음에 한 2만 60일 선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120일 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왜? 60일 선 뚫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20일 선에서 진입을 해야 돼서 2만 6천원에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5천원 최소. 그다음에 좀 길게 보면 한 3만 7, 8천원까지. 이렇게 세팅하시고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금 자산이 얘들이 1,8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유상신자를 할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면은 오히려 추가 메트로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플 이름은 주식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누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카카오톡이나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시면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 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 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인플로어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어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야 할 것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에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